이번 라운드에 또 어찌 보면은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연달아 나왔어요. 지난 시즌 1, 2위를 차지했던 메인시티, 리버풀 다 비겼습니다. 그것도 위기의 감독들 상대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 뭐 이 팀하고 비기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도 아니고. 리버풀은 에버튼. 여기가 지금 광등권 간다간다 하잖아. 램파드 감독. 그것도 이번 시즌 승리가 없죠. 그리고 메인시티는 아스톤 빌라. 제라드 감독 지금 막 뭐 짤리네 뭐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 뭐 아스날하고의 경기에서 아스날 팬들이 그런 노래까지 불렀었죠. 그래서 지금 리버풀은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하고 지역 라이벌 경기에서 골없이 영등으로 비겼고. 메인시티는 빌라랑 1대1을 비겼단 말이에요. 두 팀이 아니 지난 시즌은 사실 거의 너무나 다른 18개 팀하고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다. 메인시티 리버풀을 다른 팀들이 뭔가 이렇게 좀 비벼들어간다든지.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 정도는 아닌 느낌도 있고. 이번 라운드만 보더라도 어쨌든 다 간당간당한 팀들에게 비겼는데. 왜 이럴까. 사실 지금 보면 리버풀은 좀 더 심해요. 안 좋죠. 2승 3무 1패야. 현재 6이지만은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아니 리버풀은 오늘도 골 못 넣었는데. 누네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박치기 징계받았다가 돌아왔는데. 이거 좀 리버풀 팬들은. 야 이거 약간 좀 사기당하는 기분이다가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돈 억수로 들었잖아요. 6천만 유로가 넘어요. 대충 한 천억. 그냥 홀랜드보다 더 위에요. 아니 만에 빠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솔직히 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초반 그 리버풀의 부진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전에 퇴장당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리버풀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근데 오늘 경기 굉장히 부진했어. 그러니까 슈팅을 무려 6번이나 가져갔는데 볼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유효슈팅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대비 슈팅 정확도도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아 슈팅도 빵빵 뜨고. 이렇게 막 뜨고. 그다음에 애가 오늘도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기 성격이나 성질을 컨트롤 못하지? 그러니까 심판하고도 한 번 크게 붙은 적이 있었죠. 리버풀 팬들에게 가장 큰 악몽은 돈 많이 주고 사왔던 앤디 캐롤 있잖아요. 지난번 BBC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신기들적인 앤디 캐롤 같다. 근데 누네스가 이게 정확도도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데 컨트롤까지 잘 못하는 이런 모습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리고 상대도 이제는 조금씩 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자극하는 것 같아요. 경기 누구랑 붙었었는데 하다가. 네. 한 번 붙은 적 있었습니다. 붙은 적도 있고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중심축이 돼야 되는 누네스가 안 좋으니까 살라라든지 디아스도 그렇게 폭발까지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차라리 교체 투입된 피로미누가 더 위협적인 슈팅들을 계속 날렸었죠. 피로미누는 누네스가 징계로 빠졌을 때도 자기 역할을 충분했으니까. 네.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속골 넣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이었죠. 피로미누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이게 적응의 문제일까? 아니면 누네스는 약간 좀 어찌 보면 제2의 엔드캐롤이 될 수도 있을까? 적응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누네스가 지난 시즌이 유난히 골이 잘 들어갔던 시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는 슈팅력이 조금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슈팅 정확도가.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 포함을 해가지고. 네. 알메리아에서 뛰었을 때라던가 아니면 벤피카 데뷔 시즌 같은 경우는 슈팅 정확도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역 데뷔 골을 잘 못 넣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누네스가 슈팅 데뷔 득점 전환율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위일 정도로 이상하게 잘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특히 긁혀버린 시즌이었다. 약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었어요. 원시즌 원더 아니냐. 조금 더 지켜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시즌 원더? 네. 한 시즌 그냥 반짝 터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야 이거 약간 근데 난 뛰는 거 봐서는 아니 이 정도급이면은 이게 천억이 약간 난 취업사기. 그러니까 영입과 관련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뭐 아직 그래도 지켜보긴 해요. 일단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카타로 월드컵 때 우리 만나잖아요. 김민주한테 이게 발려요. 아니 김민주 선수가 충분히 싸워볼 만한 선수거든. 사실 처음에 우리는 지난 시즌 보고 좀 걱정했잖아. 이거 아마 리버풀 팬들이 좀... 아니 아니 그럴 거 같아. 되게 싸안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기다려보자가 정답인데 약간 싸한데? 약간 자꾸 엔드큐어로 생각나는데 이런 느낌이 올 거 같아요. 근데 리버풀은 허리도 좀 문제인 거 같긴 해요. 그렇죠. 아루투르 멜로가 오늘 벤치엔에 있었는데 안 뛰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세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출전이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은 핸더슨이 또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 낮추지. 중원에는 파비뉴 한 명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엘리엇하고 파비오 카르발류 같은 어린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켜야 했을 정도였죠. 근데 카르발류도 교체 아웃됐을 때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그러니까 부상 우려가 조금 있어 보일 정도였고 여긴 그러니까 부상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많아도. 근데 이제 그것도 부상자가 조금 중원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안 올라오죠. 경기를 잘 못 풀죠. 리버풀은. 그래서 이제 급한 부를 끌려고 아루투르를 데려온 거지만은 문제는 아루투르도 부상이 많았던 선수였던 데다가 또 이제 최근에 계속 못 뛰었었잖아요. 사실 아루투르 멜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선수잖아. 사실 뭐 리버풀도 주전으로 뛴다기보다는 급할 때 돌리려고 하는 선수인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리버풀이 시즌 초반에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누네스가 많이 폭망한다면 이건 거의 내부 빌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게 만에의 공백을 도저히 못 메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 비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픽포드의 활약상은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 경기는? 미쳤죠. 사실 픽포드가 어마어마하게 막았지. 피르미누가 이 경기에서 골에 가까운 장면을 3번 만들어냈거든요. 교체 트위드에서? 네. 슈팅 3회에 다 유효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그 특히 막 굴절된 거 막 이런 거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오늘 픽포드가. 그래서 오늘 픽포드가 무려 9개의 슈팅을 선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버풀은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쪽이 너무 안 좋았고 반면에 에버튼은 픽포드 골키퍼가 완전히 나르면서 네. 물론 무승부를 걷어냈다. 맨시티도 빌라랑 비교해서 4승 2무예요. 이러면 토트넘과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골 득실로 2, 3위가 됐는데 토트넘하고 여기는 내가 봐서는 홀란드는 오늘도 골을 넣어줬어요. 물론 홀란드가 오늘 볼터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오면 결과는 만들어주는데 수비가 매 경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초반에 야 유등도 수비갖고 이거 밀시티가 되겠어? 싶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뭐 수비의 그 뭐랄까 실력적인 부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집중력 부족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집중력? 1대0을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뭐 로드리가 볼을 끌다가 이제 뺏기면서 실점할 뻔한 그 위기를 맞이했던 거라던가 그리고 수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해 하더라고요. 그거 안 붙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쉽게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실점 장면에서도 칸셀루가 안 따라 붙었잖아요. 그거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물론 베일리가 잘 때린 것도 있었지만 그거 앞에서 붙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붙어줘가지고 그냥 실점을 내준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맨시티는 경기역은 확실히 좋아요. 현재 압도적인 경기역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경기에서도 점유율이 73%에 달했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한테 허용한 슈팅이 3회밖에 없어요. 거기다 유효슈팅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이 바로 골이 된 거예요. 맨시티가 그래서 이번에 아칸지라든지 이적시장 막팔에도 좀 데려왔는데 오른쪽 풀팩 워커도 아 이거 지난 시즌부터 이미 좀 꺾인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워커를 빼고 아케를 넣었죠. 백가르디오라 감독이. 아마 맨시티 팬들은 워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조금 교체 카드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수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맨시티가?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1대1 동점 상황에서는 알바레스 같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벤치에. 그러면은 조금 리드피더 한 명을 빼고 알바레스를 넣으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심지어 알바레스가 지난 경기에 매우 잘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를 아끼면서 그냥 끝까지 갔다는 거는 그러면서 교체 카드 딱 두 장 쓴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수비에 쓴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지적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맨시티가 오늘 들 뻔했어요. 사실. 질 수도 있었던 경기가 쿠티뉴가 골을 넣은 게 옵사이드가 돼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장면은 리플레이로 계속 보여줬는데 옵사이드 아닙니다. 근데 주심이 멈춰버렸죠. 그거는 멈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그거 왜 VR 안 돌렸습니까? 라고 지금도 물어보시는데 부심이 길을 올리니까 주심이 휘스를 불려서 멈춰버린 거야. 경기가 멈춘 상태에서 서 있으니까 그다음에 때려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수비가 안 따라 붙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원래 그러니까 이건 주심이 경기진행을 망쳐버린 건데 뭐냐면 끝까지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VR도 있으니까. 그렇지. 부심이 들어도 일단 거기서 애매하면 끝까지 하게 두는 거야. 그래서 원래 부심에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늦게 들여요? 이렇게 늦게 드냐고 물어보잖아. 이런 장면 때문에 늦게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교육 받을 때 요즘 부심들에게 깃발을 한참 보다가 다 사항 지나면 들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옵사이드 VR이 다 판정해 주잖아. 그리고 어떤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들지 마. 그런데 얘도 부심도 빨리 들었고 주심도 그거 보고 휙 불어버렸어요. 둘 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맨시티 선수들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떨었으니까 이제 분 다음에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안 불었으면 때려서 넣은 거고 그다음에 체크했겠지. 여하튼 그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맨시티도 절정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아스날이 전승이고 맨시티도 약간의 삐걱삐걱거림이 좀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진짜 이번 시즌 사위 다툼이나 혹은 뭐 요기가 리버풀도 지금 치지 않기 때문에 혼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